미국 주식의 미치다 래깅스 아직 그걸 입으라고요? 그건 아니죠 아니 왜요 아니 그게 좀 그랬어 저기 갑자기 통하듯이 생각나서 그게 도대체 왜 좋으냐 이런 질문을 드렸다가 룰루레몬이 꼭 비단 바지만 있는게 아니니까 위에 점퍼도 있고 저도 굳이 좋은가요? 아니 아니 저희 장부장님이나 제가 좋고 안좋고를 떠나서 소비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와 경쟁력이 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다가 모르면 안 입으면 되지 왜 말이 맞냐 좋아서 입는데 참 답답하네 이런 소리를 캐나다 갔더니 진짜 많이 입으시더라구요 네 룰루레몬 좋은 기업이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들으면서 왔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 레딧 관련 사이트에 가면 레딧이 다 밈이 아니거든요 밈만 얘기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펀더멘탈한 부분을 얘기하는 모임들에 가서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가 두 가지였는데 아까는 이제 나이키 하나는 또 나이키에 이어서 버징게너틱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나이키는 뭐 다른 건 모르겠구요 나이키 끝나고 제가 뭐라고 했죠 실장이 나온 다음에 마켓 비트 사이트 가서 반드시 투자 의견에 대한 조정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 13개가 나왔고 대부분 다 올렸습니다 부지컬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최고치는 214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앞으로도 한 한 2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물론 더 가겠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가 이어져 갖고 뭐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버징게너틱이 갔던 거는 뭐 우주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관점보다는 왜 캐시우드가 다 팔았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 대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좀 이따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보시면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다 좋았습니다 전부 좋았죠 전부 좋았고 아마존만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45% 테슬라도 한 7% 이상 올라갔고요 넷플릭스 5% 이상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거의 빠진 게 거의 안 보였습니다 거의 안 보이죠 대부분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상승 종목이 한 9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10개 중에 9개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아래쪽 하단에 있는 왼쪽 왼쪽에 하단에 있는 금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이 보통 한 많이 올라온 건 1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상승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에너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주간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주간에 보면 다우가 3.4% sm500이 2.7% 나스닥이 2.4%로 지난주에 반대예요 지난주에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게 다우였거든요 근데 다우가 이번 주에 가장 높이 올라가면서 연중을 보게 되면 다우 점수가 12.5%로 나스닥 11.4%를 또 이기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연중으로 보게 되면 10% 이상씩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현재 지금 6개월을 지났는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도 한번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순위는 1.53%로 거의 멎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가도 역시 74달러까지 올라오면서 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좋죠 사실은 사전 최고치 가다 보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계좌가 좀 잘 됩니까 운영이 다행스럽게 잘 된다고 다행스러운 건데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말에 또 시간이 나는 바람에 주말에 일단 세이브로 예탁한 상황을 놓고 꼼꼼히 봤어요 정말 꼼꼼하게 봤는데요 정말 50개 종목 정말 자세히 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걸 본다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성장 위주다 스펙 위주다 IPO 위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70% 이상은 네 테븐도 그쪽에 몰려있는 겁니다 물론 뭐 뭐 뭐 뭐 뭐 니콜라 아직까지 멀었잖아요 플러그 파워라 이런 것도 아직까지 힘들어 하거든요 여전히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니콜라는 뭐 10권 10위권 좀 밖에 있을 정도 많이 매수하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금융주는 한 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50위에 없어 안 보이거든요 정말 희한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를 별로 안 사시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종목이 딱 있어갖고 약간 비스무리한 게 있더라고요 버크시 에이스에이 버크시 에이스에이가 물론 버핏을 좋아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그렇겠죠 굳이 뭐 그걸 통해서 뭐 다른 금융주에 투자했다기보다는 버핏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매수한 게 아니고 싶어서 그걸 뺀다고 그러면 금융주가 아예 없는 거여갖고요 저는 금융주가 정말 좋을 거 같거든요 올해 내내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 같고 아마 오늘 잘 끝나고 네 국민주의에 대한 아마 순차적으로 바이백 자수증 배입을 한다든지 배당을 증가시키는 발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있을 것이다 그게 투자 포인트를 보세요 그게 투자 포인트고 또 이번에 상황을 본 다음에 보통 이제 최악의 상황을 보통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10.8%의 실업률이 발생했을 때 주가 하락률이 55% 금닥했을 때 상황을 본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건드는 은행의 모습을 보았고요 일단은 보통 여러분들이 국내 금융주가 은행주가 재미가 없습니까 혹시 주식이 재미없고 옆으로 기는 그런 형태입니까 우리나라 은행주요 네 하나은행이나 혹시 뭐 그렇죠 실적과 무관하게 안 오를 때는 참 더럽게 안 오르고요 그렇게 됩니까 네 오르고 팔고 나면 안 갖고 있으면 오르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 미국 금융주는 그렇게 재미없지는 않아요 제법 그래도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배당도 한 2% 이상 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안 가져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좀 포트폴리에 담으시면 어떨까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혹시 금융주 싫어하십니까 그건 아닌데 네 금융주는 언제 오릅니까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 회복 금융 회복 시기 오르죠 금융이 오르기 시작할 때 지금 가장 좋은 시기죠 그러면 그 금융주에 대한 투자들도 좀 있습니까 즉 굳이 금융주 안 사고 이거 사도 금융주의 퍼포먼스와 비슷하게 보여준다는 금융주의 퍼포먼스 뭐 경기 민감주로 묶이는 소재 산업재 뭐 있겠지만 그런데 그걸 굳이 비슷한 왜 다른 대안을 해야 될까요 아마도 굳이 이제 질문을 해 주시니까 굳이 변명을 좀 찾아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 찾아가는 예를 들면 뭐 넓은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혹은 뭐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안 보이고 미국에는 있으니까 그걸 사실이라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목적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목적 미국 시장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그건 이해되네요 왜냐면 굳이 국내 금융주가 있는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브랜드 동의하는 바고요 지난주 업종도 한번 볼 건데요 에너지가 5.98% 지수가 업종이 5.98%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소재 금융 산업재 딱 경기 민감주가 4인방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순서가 있는데 테크 쪽 한 중간 정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조금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테크 쪽에 대한 아마 좀 아쉬움이 있는 편이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보여드렸죠 SPYG 그러니까 S&P500의 그로스 성장주 그다음에 S&P500의 밸류 가치주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만 해도 1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보통 벌어지면 다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많이 줄어갔고 지금 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이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혹시 보시다가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가 싶으면 반드시 붙기 때문에 물론 내려올 수 있고 위에 어떻게 붙는지는 각각 다르지만 지금처럼 붙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실 때 이렇게 좀 감안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벌어진 경우가 왕왕 나오거든요 이 차트는 야구 파이널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YG나 SPYV나 아마도 올해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내내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올해 지금 나오는 게 YTD 기준인데 성장이 15.5% 밸류가 12.6%로 보고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많이 벌어졌을 때 매매할 때 좀 도움이 되니까요 이 표정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번 붙을 것 같아요 조만간 붙어서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스탑만 말씀드립니다 게임스탑이 시총에 160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죠 AMC는 무려 291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스탑만 오늘부터 러셀 2000에서 1000을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좀 달라지는 그런 지수의 흐름을 보일 건데요 러셀에 들어가는 이유가 게임스탑은 일단은 52억 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5월 7일날 기준이었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옮겨지는 지수의 옮겨짐이 있는데 AMC엔터테인먼트는요 5월 7일날 52억 달러 이하였어요 여기 딱 보시면 이 연두색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여드렸죠 안 되는 바람에 탈락이 됐었는데 한번 유연회에서 한번 그래도 지금 현재 많이 커졌으니까 한번 좀 기회를 줘보자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안 되는 걸로 해서 일단 빠지게 됐습니다 약간 부족했습니다 한 10억 달러가 부족해서 지금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총이 더 크지만 크지만 5월 7일자 기준을 했을 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에임스탑은 AMC는 탈락했다 게임스탑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스탑에 대한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ETF의 수급에 대한 그런 장점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가를 봤더니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더나가 올해 10억 해 백신을 생산한다고 했고요 내년에 무려 30억 해 백신을 생산한다 하니까 진짜 백신 기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으로 모더나가 많이 지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기업이 사실은 팬데믹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었거든요 60억 달러 시청을 보였는데 현재는 880억 달러니까 엄청 커졌죠 축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변이 델타 변이에 강한 모습 보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30억 해 이상도 할 수 있다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또 1년에 몇 번을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모더나 백신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국내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생산이요 아니 국내에서 혹시 접종이 시작됐나요 모더나는 안됐나요 아직 안된 거로 화이자 백신 맞는 걸로 그럼 우리 저는 아재 백신 모더나 백신이 인기인 거 맞나봐요 저희 지인들도 캐나다에서 이걸 맞으면 되게 잘 맞았다 좀 좋다라고 하는데 10대들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백신 업계 룰루레몬인 모양입니다 백신 업계 룰루레몬이요 그렇죠 핫하니까 일단 맞아보면 안다 느낌이 다르다 저희가 룰루레몬 한번 이 프로그램을 저거 한번 입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옷을 아니 그 문어 마크잖아요 로고가 한번 입고 앉아있으면 어때 보이는지 저희를 보시면서 한번 좀 판단하시면 어떨까 바지는 입지 말고요 룰루레몬이 소송할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알겠습니다 룰루레몬은 안 입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즈앤갤러테이 내용만 잠깐 볼 건데요 다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에요 캐시우드는 왜 팔았을까 그거에 대한 기사가 댓글이 한 700개 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이 좋은 주식을 이렇게 급등했는데 왜 벌었을까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 캐시우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보유한 주식 수가 달랑 12주 갖고 있거든요 거의 다 팔은 거예요 12주는 그냥 남아 그냥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갖고 있는 거고 추정컨대 추정컨대 아마도 제가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댓글에 올라온 거를 다 읽어봤는데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캐시우드에 대한 부분들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도 공부하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그런데 저희가 과학시간에 제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 지구과학시간에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공학권 10권이 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는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나산은 80km까지가 우주예요 근데 실제 국제항공연맹은 100km까지 우주라고 지금 주장하기 때문에 네 근데 국제항공연맹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만큼 올라가면 보통 저기 공예라고 그러네요 지역 나라에 어떤 그게 없는 공통 땅을 공예라고 그럽니까 네 올라가면 하늘도 그 누구 그 누구의 하늘도 아닌 그 누구의 하늘도 아닌 뭐라고 그러죠 보통 영의 아닌가 영공 영공은 내 땅을 영공이라고 영공이라고 그런가 그럼 공공 공공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지금은 국제항공연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계속 우기다 보니까 100km를 우주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버진게르텍이 거기까지 못 갔고요 그 다음에 블루오리진은 100km 이상까지 운항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주에 가까운 비행한게 아닌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캐시우드가 버진게르텍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광 비행기다 이건 네 신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아마존을 더 매수한게 아닌가 현재 ARKX의 톱10에 들어가 있는게 아마존이거든요 12에 당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교체 매매한 걸로 봤을 때는 굳이 아마존을 이커머스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블루오리진을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블루오리진이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우주를 볼 수 있는 물론 제가 사진을 봤는데 80km에서 보나 100km에서 보나 지구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파랗게 돼서 다 보여요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지구를 보기 위해서 지구를 보기 위해서 5분일지 6분 6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딱 지구가 보이는데 사진을 봐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블루마블 네 색깔이 너무 표현 못하는 색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우주여행의 중요한 이유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50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이 500만 달러 이상의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 돈이 많은 분들이 그중에 39%가 우주여행에 관심이 있다 가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했대요 근데 이게 뭐 한 6분 위에서 보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요번에 딴 거 뜬 것도 6분 만에 6분 이따 내려왔다는데 그 사이에 뭐 충분히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앞으로 좀 뜨거워질 것 같다 이런 경쟁들이 근데 이미 스페이스X는 화성을 꿈꾸고 있고 블루오리진 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버진기 같은 게 약간 좀 처져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인데 버진게러틱은 아시겠지만 어려워진 이유가 지금 몇 분기째 매출이 없거든요 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리처드 브랜슨하고 몇 분이 다 주식을 팔았어요 보유한 주식들을 네 그러니까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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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신 분들이 약간 두려워했죠 거기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돈나무 눈이까지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걱정스러웠다 근데 다만 추정컨대 이런 내용 때문에 캐시우드는 팔았고 오히려 블루오리진을 매수한 아마존을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 ARKX도 역시 아크X도 가서 농사짓장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냥 여행만 하는 걸로는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카산 가야 되니까요 네 카산 가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거기에 좀 DRN컴퍼니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ARKX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농사짓과하는 거에 관심이 더 큰 게 아닌가 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까나 추정이니까 이거는 뭐 믿지 마시고 제가 700개를 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좀 의아한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바이오젠이 지난 6월 7일날 알차이머 치료제를 승인받았잖아요 제가 기사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두엘름이라고 이름인데요 이게 연간 가격이 5만 6천 달러래요 근데 이걸 다 못하니까 결국 메디케어로 일단 커버가 돼야 되는데 보험료로 57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죠 연간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랍니다 이게 지금 뭐 전체 지불하는 것도 보험료의 거의 몇 분의 몇을 찾아올 정도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이 독립 패널들이 있어요 이 패널들이 뭐냐면 FDA의 조언을 구하는 의사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백신도 조건부 승인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일단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FDA 승인 과정에서 패널들의 불만이 제기가 된 게 있는데 기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반대했는데 네 반대 자기는 반대했다는 거죠 첫 번째 뭐 하냐면 승인 자체가 너무 초기 환자를 대상했다는 거예요 중증이 아니고 초기에 이런 초기의 증상을 보이는 분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금방 나왔거나 되게 미약하게 발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FDA 승인 나왔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5만 6천 달러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패널들이 얘기합니다 정확히 얼마 하면 되겠다 얘기하지 않지만 5만 6천 달러는 매우 비싸다 매우 인간적으로 저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또 노인성 질환이고 돈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러다 보니까 11명의 패널 중에서 3명이 사직을 했어요 패널을 그만뒀어요 아예 이거 다시 한 번 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한다 못 참겠다 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뭐 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사가 전혀 국내에는 보도가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이거를 받침하고 뒷받침 기사가 조금 전에 떴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하원에서 이거에 대한 다시 한 번 조사해보자 패널들이 이런 움직임이 이런데 왜 이게 기사가 되지 않느냐 가지고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움직임이 나온답니다 승인 과정에서 뭔가 무리수가 있었다는 토론자 얘기하면 패널들이 얘기하면 그거예요 뭔가 짬짜미가 된 거 아니냐 FDE하고 바이오잠하고 뭔가 돼 있었고 뭐 많은 분들이 배팅했나 봐요 그날 얘기했잖아요 사면 뭐 바로 먹는 거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게 아래쪽으로 많이 열려있지 않다 해서 주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해서 약간 어지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끝에 뭐가 나오냐면 패널들이 치료제가 1라인 릴리 결과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효과가 효능 면에서는 아직까지 임상 지금 아직까지 임상중이지만 패널들이 얘기합니다 패널들이 패널들이 어찌 간에 의사분들이니까 패널들은 1라인 릴리가 훨씬 낫다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잔이 먼저 된 걸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패널들이 이미 이거에 대한 승인을 조건보라는 걸 달았거든요 한번 사상까지 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조금 빨리 된 걸 좋았는데 뭔가 좀 무리하거나 아니면 약값이 너무 비싸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군요. 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한국시간은 밤에 나왔나 그랬는데요. 아니 토요일 날이죠. 나왔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뭐 짬짬이 된 거 아니야 했는데 의외로 지금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밀리고 있고 조금 빠지고 있는데 이 기사를 좀 예의주시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바이오젠 그날 다 팔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사신 분들은 전날 사신 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기사 나온 것 좀 빨리 볼게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니까 쭉 보게 되면 보잉 기사부터 볼게요. 보잉 기사. 보잉 기사가 777X가 있대요. 장거리 비행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가는 비행기인데요. 이게 새로운 비행기인데 2023년 초나 말에 이거에 대한 승인이 연기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는 테크니카나 이슈.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미확인 보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고장 문제 때문에 현재 1.2%가 빠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 보잉 주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존슨앤존슨은 혹시 여러분들 혹시 오피오이드 아세요? 오피오이드? 오피오이드가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쓴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 시민들을 이 약이 한 몇십만 명을 또 죽였다고 해서 지금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막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존슨앤존슨은 이미 이 약을 안 받는지가 한 4월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눌려있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의 끝에 와 있는데 결국에는 존슨앤존슨이 주정부에 2억 6천 3백만 달러 내고 그냥 끝내는 걸로 소송을 일단 합의하는 걸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해서 벌금치고 낸 거죠. 그래서 아마 존슨앤존슨에 대한 오피오이드의 문제는 끝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오피오이드에 대한 패소에 대해서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시켜놨어요. 부채로. 이 존슨앤존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주가에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존슨앤존슨의 특징이 뭐냐면 성면을 써서 만약에 암을 발생시켰다. 우리 저희 베이비 파우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송에 대한 패소 판결에 대한 금액을 거기다 올려놔요. 부채로. 그래서 특별히 뭔가 실제 부채 소송 판결이 만약에 나와도 배상금액이 나와도 주가에는 별로 영향이 없는 기업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내용인데요. 테슬라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30만 대에 대한 리콜이 들어갔는데요. 수포트에 업데이트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을 맡길 필요도 없고 와서 받고 가면 된대요. 정확히 여기 문장에 보게 되면 어떤 기술적 문제인지 잘 안 보이니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만 대이면 꽤 큰 물량인데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바이버젠. 지금 이제 하원의 어떤 법안 정책자들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조사를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아두엘렘에 대한 이 부분들은 한번 좀 문제가 되는 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약벌이 한 번에 가거든요. 이거 아니다 그러면 주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가죠. 그런데 일단은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fda에서 승인 난 게 패널들 말처럼 뭔가 억지로 뭔가 짬짬이 된 걸 만약에 밝혀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1명의 패널들이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3명 사직했으니까 뭔가 크게 문제가 터진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프닝 끝나면 좋은데 이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많이 열려있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릅니다만. 아래로 많이 열려있죠. 그래서. 아래로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왔을 때. 그런데 이게 제가 차트를 저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큰 장대 운벙이 몇 개 나오거든요. 올랐다가 그 내놓을 때 빠지고 왜냐하면 그때도 알치아이미 패널들에 대한 승인 넣었다가 fda 승인 불발 나오면 주가 바로 하루에 몇 십 퍼센트 빠지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엔비디아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400억 달러에 인수하고 있는 암에 대해서 영국회사죠. 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썬데이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브로드컴 마블 같은 일부 기업들은 지지한다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점점 기사가 모아져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암에 대한 인수 결정이 확정이 가까워지고 있다가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미 또 젠스랑도 얘기했고 올해 말에 끝내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 봤을 때는 특별히 어느 한 국가에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마이클 스트레치는 넘어가고요. 에널지 에너지. 에널지 에너지. 여러분들 그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 혹시 지금도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신 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여전히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엑스모빌 쉐블은 좋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심볼이 팡이었죠. 다이먼드백 에너지 그런 기업들도 나와 보이고요. 이것도 좋아 보여요. 에널지 에너지도 좋아 보이는데 오늘 골드망사스가 컨비션 바이 강력 매수로 일단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46에서 57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일단 보면 좋은데 현재 주가가 38달러니까 많이 올라가 아직까지 남아있죠. 괴리가 크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고요.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미 나왔네요.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약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SM500과 나스닥은 이미 또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인다니까요. 이미 지금 내용을 보고 지수를 보겠습니다. SM500 0.13% 상승했고요. 똑같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도 0.65% 올라가면서 두 지수는 역사는 최고치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우는 살짝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우는 0.12%가 빠집니다. 아마도 보잉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보잉이 주가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1.87%가 빠지기 때문에 보잉이 조금 다우지수에 대한 조금 하락을 좀 불러오는 게 아닌가 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출발 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맵이 나왔는데요. 테슬라 올라가고요. 아마존 강보압 페이스북 강보압 애플도 0.8% MS 0.9% 다 올라가는 빅테크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를 받고 있는 암이 인수에 지지를 받고 있는 엔비디아는 오늘도 2.94%로 약 3% 가까운 이러다가 팔자를 곧 볼 것 같아요. 지금 785달러니까 대단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융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주 워낙 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너지도 약간 쉬어가는 모습 한 1%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했던 게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도 1.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52달러니까 저는 충분히 더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리면 주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이견은 없는데 저는 하나의 습관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은 실적 발표에 급등하면 사지 않아야 된다. 어떤 주식을 실적 발표에 급등하지 않으면 사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바에는 차라리 크게 실적이 좋아진 기업을 산다는 큰 어떤 전제를 깔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적 보고 산다? 네. 실적 보고 잘 나온 기업이 있는데 주가 움직이면 산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사실 저도 나이키에 대한 실적 보고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중개 판매가 그이 증가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상보다 잘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온라운 판매에 대한 그런 급증도 있고 또 북미 판매에 대한 급증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착각 올라왔다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이키에 대한 부분들 한 번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약사로 가더라도 조만간 다시 한 번 조금 상승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온라인 판매 늘어난 게 꽤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판단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지털 판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봤더니 서비스 회원들한테 운동화 파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운동화 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운동화는 그런 거. 홈트? 홈트? 이런 것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3억 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팬심도 본다고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데 사실 꼭 그거 아니어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나이키라는 신발 자체가 나이키를 대신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이키의 대항마. 운동화인데 나이키의 룰렘은 운동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키의 대항마. 뭐가 있습니까? 아디다스요? 아디다스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신발 자체에 대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디다스는 아디다스고 나이키는 나이키인데 나이키는 독보제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냥 어차피 블라인드로는 모르시죠? 아디다스 신었는지는 나이키 신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중국 신발 태우고 나서 제가 이제 농담한 말 얘기했지만 왜 태워갖고 다시 산 거예요 그분들이. 태운 거는 지난 실적에서 반영된 거거든요. 그때 아마 한 1년 전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이건 또 태우고 나서 다시 새 신발을 산 거라서 이분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나이키에 대한 그런 충성심은 그런 팬심은 잘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유지하기에 따라 전략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곧 실증나는 거라서요. 뭔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키요? 나이키는 신체 일부잖아요. 그냥 신으면 신은 것 같이 보이는 것. 어쨌든. 이견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오늘은요. 여행 관련주가 다 빠집니다. 부킹홀드스 2.54% 카니발이 4% 빠지고 있고요. 크루즈 다 빠집니다. 왜 빠지냐면 델타 변이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델타 변이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여행주는 계속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델타 변이가 한국만 잠잠하지 글로벌 본부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 거 있죠. 빨간 게 바이오젠입니다. 2.6%가 빠져서 339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죠. 해프닝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정말 기사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긴장하는 거거든요.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들이 나서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학원에서 나서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기사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가위 회사 한 곳이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유전자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요? 아니요. 뭐 그런 주방기구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는 유전자 잘 몰라갖고. 유전자 가위 고민하던 업자 하나가. 임상 일상이 괜찮게 나온 것 같은. 임상 일상에서 괜찮게 나오면 주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습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가 제일 그런 거에 예민하죠. 제일 불안했던. 예민하죠. 그런 거에. 첫 출발이 좋기 때문에. 신약의 사춘기 같은 그런 시절이라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습니까? 보유하신 분이요? 아니요. 우리 나라에도 꽤 있습니다. 주주분들도 축하드리고. 주주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거는. 이런 거 오르는 건. 그렇죠. 좋은 겁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원 스텝 포워드라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같이 축하합니다. 운동화 음악 축하하고 오르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장호섭 본부장님과 함께 개장시황과 뉴스 함께 알아봤네요. 전반적으로는 뭐 꾸준히 중얼중얼 조심조심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봤더니요. 금요일 날 경제 고용지표 조심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매주 조심해야 돼요. 일단 뭐. 그러게요. 그러면 잘 넘어가고 있으니까. 불안할 때 벽을 타고 오르는 주가가 무서운 건데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호섭 본부장님과 함께 3개시 마무리하고요. 저희 글로벌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죠.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